안녕하세요. 소통대통의 징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잘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잘나가다가 또 뭐라? 세송말로 거꾸로진 사람도 있고요. 또 어렵다가 뭐라? 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말했으면 좋죠. 이게 전전반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뭐라? 영원한 게 없어요. 행복과 불행이 뭐라? 끊임없이 파동을 친다고요. 순간도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셨다면 뭐라? 우리 이력편주라고 했잖아요. 바다를 항해하는 한 조각의 배 같은 존재들이에요. 언제 돌풍이 불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꼭 다짐해야 되는 것은 그저 나는 순간순간 부처님 뜻대로 살겠다. 그래서 염불 그래요. 염불? 염법? 항상 부처님 법 따라. 염승? 스님 따라서. 염계? 우주의 법칙 따라서. 염시? 그저 공덕을 끊임없이 베풀 수 있으면 베풀어요. 염천? 하늘 무서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철치입니다. 자, 오늘 또 질문 받으면서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자, 누가 질문하실까요? 부처님 가르침에 궁극적인 목표는 내 안의 불성을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너무 개인적인 수행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불성, 불성이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성은 부처님 말씀대로 불성은 사랑이에요. 불성이란 단어하고 사랑이란 단어가 전혀 별개 같지 않아요. 자,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주 그 자체 하나이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된다는 건 결국 뭐라? 하나가 된다는 건 사랑 그 자체란 말이에요. 자비심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누누하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삶을 넘어가면 중요한 게 있는데 어머니, 그냥 어머니라고 부르면 그냥 뭔가 눈물이 눈물이 이렇게 앞을 가리는 그런 수가 있어 없어요. 어머니.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란 단어 그 자체는 어머니가 아니라 뭐라? 어머니가 어머니지만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그러면 멀리는 것 같고 불성 그러면 멀리는 것 같지만 어머님 마음에 흐르는 그 하나 되는 사랑의 마음 그게 불성이에요. 하나이면 그 마음은 불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정말로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면 뭐라? 네, 어떤 부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살아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여긴 남편이 설령 돌아가셔도 눈물을 낼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송파사는 부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괜히 남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네, 아마 그 부처님 정말로 남편을 사랑했나 봐요. 네. 어떤 부처님은 스님 정말로 돌아가시는 어머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나요. 네. 그런 게 정말 참 사랑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궁극적 목표는 내 안에 뭐라? 사랑을 일깨우고 사랑 그 자체가 되고 하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때만 부처님 생하고 그때만 내 마음이 부처님 되지 말고 항상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만나는 모두를 다 부처님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항상 부처님 대한듯이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불성을 깨달려고 혼자 산에서 수행하고 그러면 그저 몸이 이기적이 아니냐. 견성성벌한다고 그러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너무 이기적이 아니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참된 마음으로 화두를 통해서 염불을 통해서 자꾸만 뭐라 본뇌망상을 걷어내는 거예요. 부처님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가면 네. 어느 순간에 정말 도노 돈수라고 하기도 하고 도노 이른바 성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정말로 내가 대하는 그 모두를 부처로 대하고 사는 사람 결국 우리가 뭐 그 뭐 이른바 신신명이라거나 모든 마시 뭐 십우도라거나 이런 게 보면 산중에 가서 열심히 몸과 마음을 던져요. 그래서 하다가 결국 어 쇠속으로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말을 타고 이제 뭐 소를 타고 갔다가 다시 입전수수라 뭔가 다시 저작거리로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도모한다는 건 결국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불성을 깨닫는 것인가 결국 그 궁극적인 어떤 삶의 길은 보살행 보살행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용룡생을 정말로 영원으로 이끄는 부처님을 이끄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길이 바로 그러니까 이른바 불성을 깨닫는 것은 결국은 뭐라 그건 개인주의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 처음에 뭐라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그렇죠? 이게 뭔가 근데 깨닫고 보면 그런 건 이런 거예요 1년 미숙도 1년 미숙도 단계에 나오는 것처럼 깨닫기 전에는 내가 중생이었어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뭐라 부처들 하는 거 아니에요 깨닫기 전에는 중생이지만 한생각 딱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전년비직정 훈년모지부리야 한생각 깨닫기 전에는 중생이지만 깨닫고 보니까 부처다 그러니까 깨닫고 보면 뭐라 네 지금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보다 아까도 그런 말씀 있죠 이른바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는 누구나 가다 이려 편지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고 흘러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자들을 뭐라고 명임들이 이무소입이라 불입색성 향무 초법이라 이른바 말하면 모두가 다 모두가 다 영원을 가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영원이라는 게 영원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거는 아함이나 바나방론 초기 경전들에는 영원의 길을 간다고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했죠 탁 깨닫고 보면 가고고 시간과는 떠난 자리니까 처음에 보세요 산은 산이고 뭐라 물은 물이에요 지금 현실이에요 그죠 현실에는 영원을 가려니까 중생을 탈피하기 위해서 뭐라 몸과 마음을 더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수행도 하고 해요 근데 탁 깨닫고 보세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만 탁 깨닫고 보니까 뭐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에요 왜냐 천년 만년 지나면 그 산이 거기 있을 수가 있다 없다 다 쓰러져 사라져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현실을 이제 현실 현실이 바로 영원인 거예요 현실이 바로 영원인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바로 그거더라 이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영원일 수가 없죠 깨지니까 그러나 그러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생의 직연으로 수행하기 전에는 영원히 따로 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개인적인 수행같이 보여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바로 이 자리도 영원이고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 부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는 이른바 말하면 네 부처님도 뭐라 6년 고행하셨잖아요 설산에 내려가서 6년 고행하셨어요 설산에 갔어요 가셨다가 뭐라 다시 세속으로 내려왔잖아요 중생제도 하려고 영산 당시 소불족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성이 1200대 제자 아람 무량자분성 다시 내려와서 중생제도로 오신 거예요 깨닫고 보면 우린 이 세상을 살면서 산중에 6년 고행하고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가 바로 뭐라 설산처럼 여기가 영원의 그나라처럼 영원의 장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환희와 법열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세요 네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과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까요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벽처럼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제 저도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언뜻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부간에 무슨 어떤 사안이 있어요 근데 보는 견처가 정말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할 거예요 아무리 설득하려고라도 설득이 잘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부간에도 싸움이 격한 그런 부부간에 전 결혼 이혼 상담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시어머니가 우리 메뉴로 좀 달려달라고 그래요 마누라 장인 장모가 우리 사위 좀 어떻게 법당에 나오거든요 법당에 나오는 사람들니까 이거 정말 말이죠 만나보면 평행선이에요 그 아내는 아내대로 환멸을 느꼈다고 그러고 남편 남편대로 불통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건 야 정말 애들은 장성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 애들은 또 이게 부처님 말씀 때로 한다면 부처님 말씀 얼마나 들어요 부처님 경전대로 산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혼도니까 이런 스타일의 세상은 뭐라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 네 한 번 뭔가 문제가 날 거예요 그래 중요한 건 뭐냐 남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의 말을 들어주라 제가 말씀했잖아요 왜냐 내가 생각하는 것도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린 의외로 의외로 내가 잘못생한 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항상 남의 말을 네 남을 설득하지 말고 남을 뭐라 가라앉혀주는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 사랑으로 감싸는 거 그런 게 우리의 삶의 자세일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부처님 말세로 네 병에 나오죠 바보 셋이 문수보살의 지혜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문수보살이 아무리 얘기한다더라도 바보 셋을 제도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돼요 그냥 바보는 그냥 가만히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문수의 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더라도 우린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무와 상이니까 사랑으로 그와 같은 상황들을 전부 다 몰아 포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하세요 다 다음 주에 맞겠습니다 다음 주에 맞겠습니다 네 누가 다음 주에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처님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세속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커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속에 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건 어떤 뜻일까요 저도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별종 같은 그런 삶이지만 저도 세속이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시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혼자의 힘이 다수의 힘을 이길 수가 없죠 제가 이제 스님 돼가지고 머리 깎고 들어와서 도반이라고 있잖아요 수계 도반이 해가지고 그래서 아는 스님들을 이제 쭉 이렇게 만나서 살다 보니까 스님들이 거의가 다 어떤 사람들이 스님이 되는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스님들이 거의가 다 제가 아는 스님들 다 그렇진 않겠죠 세속을 몰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필연적으로 그분들을 산중으로 그렇게 오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뭔가 아니 저는 이제 뭐냐면 산으로 가라 그런 거 지금도 하늘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부처님 아까 말씀하셨죠 부처님 법을 배울수록 세속을 떠나야 한다 왜냐하면 세속은 뭔가 하니 여러 가지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그 옛날에 이제 같이 스님 생활을 시작했던 뭐 다 나이가 많죠 그런 스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얘기에요 그죠 부처님도 부처님도 왕과 영광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아들도 버리고 마누라 팔국의 최고하는 민영 아들도 버렸어요 마누라도 버렸어요 나라도 버렸어요 그거 뭐 냉정하게 따지면 그래서 설산수행 6년 고행한 다음에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른바 산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산에 들어가는 건 뭐고 다시 내려온 건 뭐냐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깨닫지 못하셨으면 아마 뭐라 안 내려오셨을지 몰라요 만약의 경우죠 근데 중요한 건 영원이라거나 어떤 그런 부처님 생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건 뭐냐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건 뭐라 아까 질문 누가 하신 대로 불성이랄까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바로 뭐예요 이웃은 하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웃은 사랑이구나 자비로구나 모든 종교에서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깨달은 자리가 바로 뭐라 깨달은 자리가 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깨달은 자리가 바로 그 자리 여러분들이 앉아계신 그 자리 산중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깨달음이 결국은 우리가 꼭 생각할 수 있는 건 깨달음이라는 게 산중에만 있으면 산중에 계셨겠죠 깨닫기 위해서 산중에 가셨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 산은 산이 아니고 이 산이 바로 뭐라 현장인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사는 현실 같은 것도 이거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은 결국은 현실 자체가 우리가 마음과 몸과 정말 정신 세계를 가 알고 닦는 아까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누가 나에게 괴로움을 가요 누가 나에게 욕땜을 가합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러면 죽일 놈이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건 이제 수행하는 자세가 아니죠 누가 나에게 욕땜을 가할 때마다 아 거기서 나의 업장 소멸을 보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그런데 참 제가 부부간의 갈등이라거나 부자지간의 갈등 보면요 그게 다 뭐냐면 제가 보면 전생사라거나 네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자리 철천지 외인수인 그런 수도 많이 있고요 이게 전부 다 만남이라는 게 인과니까 그래서 꼭 우리가 생각할 게 어떤 고통도 이유가 없는 고통은 없어요 어떤 즐거움도 이유가 없는 즐거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즐거움은 즐거운대로 아 내가 과거생에 복업을 많이 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통은 고통대로 아 내가 전생에 악업을 많이 쌌나 보다 모든 것도 전부가 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면 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라리니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나는 고통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런 고통 저런 것도 그런데 그걸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이게 내 참회거리구나 평생을 가는 참회거리구나 네 그래요 우리가 똑같아요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나면 뭐라 그렇죠 인간으로 태어나면 필연적으로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는데 아니 성불할 때까지 뭐라 아니 성불하고 나서도 다만 성불과 성불하기 전과 성불하기 후는 뭐냐 성불하기 전은 고통을 고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불하고 나면 고통을 고통으로 보이지 않아요 고통은 업장소멸로 보이고 고통은 또 뭐라 아 고통은 공북거리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차이가 달라요 보이는 경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처음에는 유명한 그런 유명한 뭐라 유명한 수영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너는 어떻게 수영을 잘하겠대요 처음엔 나는 물이 물로 보였대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에 법학에 나온 얘기입니다 물이 물로 보였는데 차가벌 헤엄치다니까 물이 뭐라 물이 꼭 집으로 보이는 거예요 물고기는 뭐라 바깥으로는 못 살아요 물고기는 물이 집이에요 하도 연습하다면 물이 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처럼 그러니까 현실과 영혼 같은 것이 아까 말씀대로 세속과 속과 속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유명한 물제 엘리아데란 유명한 종교학자가 있어요 이른바 말하면 성과 속 성과 속 성과 속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다만 관점의 차이에요 관점의 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나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뭐냐 나에게 어떤 고통이 닥쳐온다더라도 그 고통이 나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뭐죠 자양분이구나 나라가 고통스럽고 주변 사람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아 이게 우리 백성이 우리 백성이 뭔가 하니 뭔가 이와 같은 차원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 대로 세간은 뭐라 버려야 될 곳이 아니라 버려야 될 곳이 아니라 뭐라 다시 돌아올 곳인 거예요 항상 세속과 무슨 성스러움 이게 전혀 세속을 떠나는 것이 100% 무슨 그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고 항상 우리가 있지 안 할 것은 부처님은 뭐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항상 함께 계시고 여기 있는 정령은 뭐라 여기는 정령 우리가 수행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그 도장이다 도량 청정 무화해 삼보철령 강차지 선송에 나온 대로 항상 여기는 도닦는 그런 그 현장이고 우리가 필연적으로 도닦기 위해서 뭐라 그러니까 도닦기 위해서 자꾸만 자기가 없다라서 다시 오는 것들도 불구하고 우린 도닦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계속해서 돌고 돌면서 수도 없이 많은 유래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한풀이하고 살풀이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영원히 일 가는 건데 그것조차도 항상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